골드를 전부 읽고 카드 2장을 변화시킵니다 라그나로크 투월도 있네 라그 초반에 뜬거 괜찮은거 같은데 사색 어 아니 케틀벨 라그나로크 왓처가 좀 심장전 힘들어요 디펙트가 더 힘들지만 뭐 디펙트가 힘들다고 해서 왓처가 안 힘든 것도 아니지 케틀벨이라서 요행 괜찮을거 같은데 해결 해결 지금은 문화만 써도 될거 같애 나중에 필요한 그래 고장 안단 디펙트는 지금 천타 모르는거 방해하고 있겠죠 아 아 군어가 노랭 아이씨 되는게 없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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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는 그릇 야 이거 안 되다 아 운동해야 되는데 잠을 자거라 마음을 놓고 아름다운 꼬마 보호 아씨 뭐야 이게 뭐가 잘 안되네 간다 분화 라그너로크 꼬꼬꼬방 하 테우스 엑스 마키나 신성 모독 모독라그라면은 대충 다잡을 것 같은데 여기 라그너로크 라그너로크 강화되면은 54데미지 거기다가 신성 모독 들어가면은 162딜 5데미지 야 이거 스네코를 준다고? 야 이거는 스네코 요행이 좀 걸리긴 한데 라그 강화하고 대충 때려잡자 불 좀 더 보면 되겠다 탑은 모독라그다 탑은 모독라그다 탑은 모독라그다 탑은 모독롸 탑은 모독라그다 탑은 모독라그다 도착된 모독롸 뭘 지울까 에이쯤 되니깐 살짝 괜히 넣은 거 같은 카드가 보이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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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시원하네. 아 이게 대기지. 아 너무 좋다. 진짜 이게 대기지. 시원시원에프수탄. 시원시원에프수탄. 두번째 부호.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타협이 이걸. 그래도 약화 안걸렸어. 다행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력. 영방. 사색까지 쓰고 있으니까 영방이 제일 낫겠지. 초커. 초커. 초커 괜찮을 것 같은데. 여섯 장 넘게 안 쓸 것 같잖아. 가면. 가면 있으니까. 가면 있으니까. 상점 쭉 보고. 상점 많이 본다고 해도 두 개밖에 못 보네. 그냥 엘리트를 많이 볼까 차라리. 야PD. 샤도둘. 야.... trump. 가시 안데도 안들옇네? 잘했어. 적이 좀 saying. 바구 пост. 자진. 오늘의 Xin. 날수. 저에게는 Thunder. 공포 포션 공포 포션 괜찮겠다 회전도 좀 괜찮은가? 11방어 보호랑 영방까지 넣었으니까 방어 카드 더 넣을 필요 없겠다 라그 포스트 높게 나왔을때 쓸모 있긴 하겠지만 하하 아 기념품 단식 돈 안되지 그릇 멸시 아 젠장 저거 먹을까? 하하 이거 지금 15장이면은 좀 위험하긴 하다 호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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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V 7 서 chyba Azure 아 덱 진짜 시원시원한데 에 맘에든다 영방이랑 보호강화 진짜 좋고 하하 우리 도림도 그렇고 신성모독 어디갔어? 지각이 안 나는구나 약바라서 없었어요 아 이거 그냥 바로 좀 먹어 그냥 좀 헌신 헌신을 넣을게 아니라 지금 댕이면은 딴 턴의 락으로 마무리가 되겠군 생강 흠 좋아요 기생충 쫄 코스트의 미소 구단 코스트의 미소 구단 코스트의 미소 구단 밖에서 Jamie 근데 이거 심장과 접시가 어떻게 하지? 고동락 음향성이다 근데 이거 진짜 손절이라도 안뜨면은 심장 방어 안될거 같은데 창방이야 뭐 템포 빠르게 가면은 어떻게 비벼보는데 심장은 강제로 내 턴 봐야되서 손절 뜨는게 좋을거 같은데 이게 양입니다 돌려차기 돌려차기 괜찮겠지? 부적특 아 모독 강화 필요 없겠지 근데 모독을 강화하면 아마 그러니까 이게 보존이 붙어봤자 내가 지금 보호두장에다가 사색두장 하면은 핸드가 터지기때문에 강화 하나 많아요 보호나 돌려차기 경각 이 세개중에 강화하면 될거같은데 딜이 좀 되니까 경각이나 보호강화 하자 어 서수야 추월 코스트 보수 아이고 서수 어 서수야 아 뭐야 복금이라서 상관없네 한장 두장 세장 네장 다섯장 여섯장 훌륭하라 훌륭하라 훌륭하다 한장 두장 세장 네장 다섯장 여섯장 한장 두장 세장 네장 다섯장 아 분화속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 뭐야 코스트 그래프가 미래 콜도 쓰지말까 정답을 평가하러 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헉 실수했다 아 경각이 있어서 별로 하나 둘 셋 셋 셋 셋 넷 넷 넷 에이 모독 퀴각이지 이거 하나 둘 셋 넷 개 센거 봐 셋 스네코가 강한건가 왓처가 강한건가 둘다 둘 다 아이고 저거 안나왔네 소절 영혼 방패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쌍병 연탄은 볶음이가 맞고 단탄은 병요장이 맞고 이거 완벽하다 나의 계획에 빈틈이 없다 이론상 완벽하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첨탑에게 처박기 전까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둘 일 결국에 맞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시계 전지 JJ로 쓸 것이야 추월 정도 Cobb 전지로 그냥 저거 태워도상관없는데 그냥 쓰기싫은 카드 태워도 되는데 추월을 두번 쓰는게 해야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결 3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추커가 매기네 어 쏘세요 하나 이거 모독 뺄까? 딜이 안나오네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다섯 뭐 잡긴 잡겠네 이제 모독도 쓸 수 있고 요정 하나 날렸다 하나 둘 셋 하하 하하 죽어라 신성 모독이다 다시 전투 참가만 안 넣었으면은 더 깔끔했겠다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심장 허접색 개허접 심장 개못하네 해봐 토리 전투 참가가 쓰면 쓸수록 좀 안좋은게 느껴지는 것 같아 아니 근데 고유의 가치는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좀 고린 것 같아 끝